창의력 넘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파타. 2공을 돌려냅니다. 충분히 코너 쪽까지 끌고 가면서 성공됐습니다. 13대 12. 최대한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얇은 두께로 성공됐습니다. 14대 12. 2세 대 3포인트를 만든 사파타입니다. 별정부로 옆돌리기로 갈 것이냐, 뒤돌리기로 갈 것이냐거든요. 3-3쿠션 경기는 선택의 경기예요. 그 선택도 확률 높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확률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내야죠. 돼야죠. 진행 방향. 좋습니다. 특점 승리됐습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사파타 선수의 2세트 승리. 15대 12로 사파타 선수가 2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20대 12에서 12. 30대 16대 20대 9의 16대 20대 20대 21대 20대 25-20대 12.